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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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예배 시간이 되길 주옵소서 우리 고백 드리면서 내 안에 고백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신을 쓰던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이나게 기도합니다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의 초월이 내 안에 비삼치 살리는 빛이 이나게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 자를 돕고 내 안에 우애를 세우며 내 안에 영장의 증거가 이나게 기도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이나게 기도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신을 쓰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의 초월이 내 안에 이삼치 살리는 빛이 이나게 기도합니다 내 안의 전도자를 돕고 내 안의 우대를 세우며 내 안의 현장에 증거가 이만을 기도합니다 내 안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의 그리스도는 여기 내 안의 성령의 역사가 이만을 기도합니다 내 안의 자연의 능력이 내 안의 시동만의 초월이 내 안의 이상치 살리는 빛이 이만을 기도합니다 내 안의 전도자를 돕고 내 안의 우대를 세우며 내 안의 연장에 증거가 이만을 기도합니다 내 안의 전도자를 돕고 내 안의 전도자를 돕고 내 안의 우대를 세우며 내 안의 연장에 증거가 이만을 기도합니다 내 안의 전도자를 돕고 내 안의 우대를 세우며 내 안의 연장에 증거가 이만을 기도합니다 내 안의 전도자를 돕고 내 안의 전도자를 돕고 내 안의 전도자를 돕고 내 안의 우대를 세우며 내 안의 연장에 증거가 이만을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서는 거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서리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서는 거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끝하신 그곳에 끝하신 그곳에 나이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깊은 신을 내려 순정하며 살리니 변함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끝하신 그곳에 끝하신 그곳에 날이 기원합니다 믿으시는 대로 순종하자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또 하여이라 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서는 널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를 기원합니다 믿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또 하여이라 소서 주님 나라와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나의 기원합니다 믿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또 하여이라 소서 주님 나라와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오 주님 나를 이끌어 OS